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13번째 민생토론회 를 하셨네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현행법은 공무원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께서 여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근들이 제안을 했을 것이고 잘 기획된 행태로 그렇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식의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참모들이 기사화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항상 제공하니까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비를 한 겁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민생토론회인데 민생토론회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하면은 다른 신문들은 그렇게 언급 안 하지만 한겨레가 까칠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에는 그린벨트 대놓고 선거운동하는 윤 대통령 이렇게 여러분들 강한 비판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뭐 윤 대통령은 돈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지만 그냥 내놓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절대 농지 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총선용 선심정책 발표장으로 변질되지 오래지만 그린벨트와 절대 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지역의 개발 욕구를 부처겨 표를 얻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대통령은 이런 민생토론회 이야기하기 전에 그린벨트 좀 풀면 안 좋습니까 수도권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전국에 산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농지를 절대 농지로 묶어놓고 하는 거가 옳은 이야기는 이야기죠.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낮지만 다차같이 제2의 여러분들 그런 가옥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도 여러분 조금만 여유가 있는 중산층 정도 되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거리에 제2의 가옥을 가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자들만 이렇게 팔당댐 부근이나 그런 하류에 별장을 가질 게 아니고 보통 시민들도 별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고가 좀 이렇게 터이면 좋지 않냐 이야기죠 집이 왜 꼭 한 개만 있어야 되냐 이야기죠 그럼 유효수요가 창출될 것이고 유효수요가 창출이 되게 되면 건축도 활발하게 될 것이고 건축자재업도 여러분들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 인력 공급도 여러분들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민들이 큰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가옥을 여러분들 지역 지방에 한 개 정도 더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체제 혜택이나 이런 걸 좀 확대하면 안 되냐 이야기 그게 여러분들 항상 뭔가 하니까 사고의 털을 깨는 거거든요 사고의 털을 나라가 돈을 쓰지 않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집이 있으면 펜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말에 여러분들 차 타고 가서 한 이틀간 쉬고 돌아올 수 있는 집도 문호를 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러시아인들의 다차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사고가 너무 경직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경직에는 국회의 많은 사람들이 율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들은 똑똑하지만 털에 딱 묶인 일에 익숙한 사람들 털을 깨는 일들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왔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뭐죠 산이 많은 나라에서 전국을 다 묶어 놓았고 집은 꼭 한 채밖에 못 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 사고를 깨야 되거든요 사고 여러분 노년이 돼서도 아이고 내가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옛날에 60대하고 여러분 지금의 60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역량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옛날에 40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사고의 틀을 깨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사람은 생각의 틀 내에서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냥 생각 수준밖에 못 사는 거죠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이제 민생토론회를 13번째 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께서도 선거를 꼭 이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참 강하시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선거를 이기고 싶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 그런 정치참여를 피하는 방안이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민생토론회니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법을 벗어난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너희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 들이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여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프레미엄인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이기고 싶어 하시구나 선거에 당연히 이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생토론회를 13번이 아니고 군시 소재지까지 다 찾아가면 100번 하면 대통령이 이길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승리하시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선거가 기울이진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으셔야 대통령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도 대통령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기울이진 운동장 같은 선거판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너무 많은 말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울이진 운동장과 같은 선거판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니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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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이 아니죠 1월 11일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됐는데 지금까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윤 대통령께서 관철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민생토론회를 천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울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독소장을 바꾸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바로 진원지이자 출발지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시작이자 종착력은 바로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게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쑤셔 넣어주는 방식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2016년부터 10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투표자수가 몇 명이었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고치셔야 대통령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대통령께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마땅히 대통령 여러분들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자수를 실제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도 여러분 돈 안 드는 제도 개선 방안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수기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그냥 작성하면 그걸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사전 민생토론회 13번 한다 해가지고 못 이깁니다 대통령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일에 선 후 일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4월 10일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크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운동장이 기울어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께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보도를 보고 대통령께서 꼭 이기고 싶은 생각이 강하시구나 그러려면 이기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렇게 웬만큼 바꾸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